세계의 중심에는 글로벌 아티스트가 있고 그 중심에는 이특! 예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슈바! 도래야! 도래야! 어느덧 우리 펜타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시간 너무 빨리 갔죠? 그러니까요 어느덧 펜타곤도 데뷔 7년차에 접어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이 데뷔만큼이나 연차수가 쌓일수록 굉장히 중요한 게 단합력! 스너크인데 네네 반지를 맞췄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반지 직접 맞춰가지고 오늘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멤버들 그러니까 여전히 소상 중인 멤버들만 끼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손을 펼쳐서 확인을 해봐도 괜찮아요 네 여기 진호씨 끼고 있고요 네 저희도 없는 건 없겠지? 어 키너씨 있고요 이제 나이도 짝대기가 하나씩 추가돼요 아 그래요? 나이마다 나이마다 유토도 있고요 아 네 옌안씨가 없고요 우석씨가 있네요 우석씨 있어요 그러면 여원예난은? 저는 가방에 있어요 지금 저는 그거 그거 잃어버렸구나? 잃어버렸다 아 근데 누가 맞추자고 그런 거예요? 이거 후이형이 맞추자고 했어요 아 진짜요? 누가 맞춰줬어요?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아 맞아요 디자인은 신호씨가 했어요? 돈은 누가 냈어요? 다 같이 저는 제가 디자인해서 멤버들한테 맞춰서 줬는데 그거 어디 갔어요? 다 뭐 술 먹고 애들 죽음 막 그러잖아요 나 그거 어디 갔지? 어딘가에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청소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아 이거는 투표 아 이거 어렵다 애폭화 신청을 하고 싶어요 아 이거는 약간 저희 여원 이거는 약간 인기 투표죠 그렇죠? 네 또 만나고 싶어요 스태프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스태프팅에 나가면 이 사람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스태프분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외모도 외모지만 매너 이 사람의 매너 성격 성향들까지 다 범비는 거예요 유토 1등 아 무서워 유토 1등 유토 1등 유토 1등 지금 피신 거예요? 지금 유토가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6위 갑니다 6위 공개해주세요 키노 왜? 근데 얘가 내려놓으면 실패야 내려놓으면 실패야 내려놓으면 실패야 나이스 올라가 안 돼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실패야 너는 그게 문제야 실패야 너는 항상 너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라고 그런 거야 우석 씨 애프터 팀장 이러니까 안 받는 거야 우석 시작부터 우석 시작부터 키노의 멘탈이 그런 거 들었어요 아니 뭐만 공개되면 멘탈 다 날라가 지금 우석이 날라가 키노 날라갔거든요 여러분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하자 5위 갑니다 5위 자 오늘의 키워드는 펜타곤의 명곡들로 저희가 좀 채워봤는데요 키워드를 보시고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예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유토 씨 네 예뻐 죽겠네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예상을 좀 하고 들어가면 좀 쉬울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싶으냐 누구를 죽이고 싶으냐 누구를 죽이고 싶으냐 무슨 말이죠? 누가 예뻐 죽겠네라서 누가 죽겠네라서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죽이고 싶어서 너무 예뻐 여러분들이 출연한 게 맞을지 기대해보면서 우리 우석 씨부터 키워드를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도망가자부터 한번 도망가자! 처음 고른 걸로 찔러야 됩니다 네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다던 한번 되나요? 우석 시간 네 몇 칸 찔러는 건 상관없어요 한 칸 찔러 한 칸 두려움이 없다고 했던 우석 시간 자 얘나 한 칸씩 하라고 해가지고 오오 오오 오 왜 저래? 오 세 칸 몇 개야 돼요? 진짜 이런 거 싫거든요 하나 제일 잘할 것 같이 생겼는데 생각보다 잘 안 터져요 아 아 우와 야 아 아 아 야 아 야 이게 안 터져요? 야 이거는 이게 안 터져? 그러니까 이게 땡땡한 게 아니라서 빵 안 터져요 자 이렇게 되면 뒤에 멤버들이 부담입니다 어 반 칸 하나 에이 이게 안 터진다고? 아니 무슨 아 소리가 이상해 아 얘 격 없는데 아 얘는 자 이쪽으로 와 야 자 이거 우석입니다 우석 야 야 야 그러지 마 하하하하 아 동시에 예 예 오